1.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악외소증과 무턱에서 흔히 시행되는 턱 끝 보형물 수술이나 또는 턱 끝 전진술에 대해서 그 한계점과 제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무턱과 하악외소증의 구분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 예를 통해서 하악외소증 환자의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정면에서 보면 이 환자분은 정면 사진에서 이렇게 턱에 이중턱이 조금 보이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하악외소증 환자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시면 약간 고개를 숙였을 때도 둥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턱 끝에 보형물이 들어가거나 그냥 전진술만 이루어졌을 때는 이쪽 부분은 전진이나 보형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만 나와서 약간 투탕카멘 같은 이렇게 여기만 쭉 튀어나온 이런 조금 어색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완자의 CT 보시면 정면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이죠 하지만 고개 숙였을 때 보시면 이쪽은 넓은 반면에 앞으로 전진이 이쪽 부위뿐만 턱 끝 부위뿐만 아니라 이쪽 옆쪽까지도 전진이 좀 부족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 모습은 사면 모습이고요 사면에서 보시면 이쪽의 이중턱과 또 전진이 부족한 모습이 관찰이 되죠 숙면에서 보시면 특징적으로 이중턱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 이 턱의 앞뒤 길이가 상하 길이보다 작은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뭐 CT를 보시면 이 길이는 충분한데 반해서 이 길이가 적어서 굉장히 적어서 이렇게 턱이 뒤로 들어간 듯이 흔히들 말하는 무턱이고 정확히 말하면 좀 하악외수증이 좀 더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환자입니다 CT를 통해서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수술 전의 모습이고 이게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수술 전의 모습에서는 정면에서는 크게 특별한 특이사항은 관찰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신경선이 꽤나 높아서 일반적으로는 무턱 수술을 턱 끝 전진을 통해서 하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법한 환자입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보시면 이 상하 길이와 이 앞뒤 길이가 좀 많이 다른 환자분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악외수증에선 특징적으로 이 콘다일 하이트라고 해서 이 하악 과두의 길이가 짧은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또 수직선을 그었을 때 약간 하악각이 뒤로 위치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된다고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이 정도의 상하 길이면 정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길이는 굉장히 짧은 모습이 관찰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 각도를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환자분의 각도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하악의 각도를 측정해 보면 한 120, 한 8도 정도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한국인 평균은 106에서 108도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근데 106, 108도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보시기에는 사각턱인 느낌이 강합니다 흔히들 보는 갸름한 턱이다라고 하는 턱은 한 120에서 125도 그 다음에 개턱이다라고 하면 130도가 넘어가면 개턱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하악외소증 환자에서는 특이적으로 이 앞뒤 길이가 짧아서 각이 커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갸름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하악외소증 환자에서 개턱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상하 길이는 충분하고 앞뒤 길이만 짧은 경우로서 그러한 느낌은 조금 덜하고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사각 느낌이 심하거나 아주 개턱 같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정면에서 봤을 때 신경선이 높으니까 절골할 수 있는 양이 많고 그래서 전진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를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초록색 평면이 초록색으로 단면을 잘라서 본 모습이 이쪽에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쪽 모습을 가운데 위치해 놓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요 일반적으로 코끝과 아랫 입술이 달랑말랑한 이런 직선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측면의 비율이 좋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턱 끝이 전진량이 한 이만큼이 부족하죠 그래서 뭐 한 18mm, 16mm 뭐 이렇게 부족하게 되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턱 끝 전진술과 보육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턱 끝 전진술은 실제로는 한 6mm 이상 넘어가면 전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턱 끝 뼈가 전진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절골이 이루어져서 전진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뼈는 1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 6mm 정도 전진이 되면 뼈끼리 만나는 건 6mm 정도밖에 되지 않죠 뭐 욕심내서 8mm까지 뺀다 그러면은 뼈끼리 만나는 건 4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뼈끼리의 유압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근육들, 지니화유이드 머슬 같은 것들이 당겨지면서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앞선 포스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2단절골이라고 해서 두 번 잘라서 각각 계단지게 두 번 빼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사 그렇다 해도 이 10mm가 넘어가는 전진 양을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 해도 턱 끝 전진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쪽은 전진이 되지만 전진이 되면 될수록 이 차각을 없애려고 정리를 하다보면 이쪽이 패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투탄카맨 같은 턱 끝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제한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기성 보형물을 넣더라도 보통 턱 끝 보형물이 신경선을 넘지 않는 정도 사이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실제 이 환자한테 필요한 보형물은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까지 이쪽이 경계가 이제 근육이, 교근이 붙는 경계가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패이게 되고 남아있는 뼈가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쪽까지 보형물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이런 큰 보형물은 사실 기성 보형물은 나오지 않구요 또 그 보형물이 설사 나온다 해도 고정이 쉽지가 않고 또 회전이나 변이가 많기 때문에 좀 제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행하고 있는 PMMA를 이용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제작한 보형물인데요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신경선 밑에 부터 이 앞쪽 끝까지 보형물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진된 양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전진된 양인데요 보형물의 두께죠 전진된 두께인데 대략 보시면 여기서부터 몇 가지 한 15mm 이상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15.34mm 인데요 한 15mm 정도 이상 보형물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진이 이루어져도 사실적으로 완전하게 뭐 만족스럽게 전진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때로 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신경선이 높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의 수술 후 변화 모습을 보시면요 이게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위에가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아래가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길이 변화는 크게 없으면서 전진이 이루어지면서 이쪽 부위까지 동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중턱이 정면에서 안 보이고 턱선이 좀 더 뚜렷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웃을 때 모습에서도 크게 어색함이나 불편함 없이 이렇게 둥그러운 턱 라인을 제대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쪽이 전진이 여기만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턱선이 둥그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면에서 보시면 전진된 양과 턱선이 좀 더 뚜렷해지고 이중턱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 이중턱이 거의 사라지고 보형물 수술만으로도 이중턱이 거의 없어지고 옆에서도 또렷하게 턱선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학외소증, 무턱 많이들 간단하게 생각하시기에 보형물 조금 넣어주면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의 정도가 심한 하학외소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보형물 수술이나 전진술로는 굉장히 제한이 많고 그 이유는 옆에까지 하학의 앞에 턱 끝만 아니라 하학 생면까지 볼륨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형물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환자 맞춤형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도 기존에 있던 턱 끝 보형물 수술이나 전진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수술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회복기간도 굉장히 빠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학외소증이나 무턱 수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